안녕하세요 여러분 포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페트가 엄청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보면.. 어? 뭐야?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 일정이 핑크랩빛이라는 펍이었는데 나초랑 칵테일이 진짜 맛있었어요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저는 모든 음식이 좋아해요 저는 시럽을 먹었어요 저는 시럽을 먹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맛있나요? 맛있다 아까 옆에 아저씨가 엄청 맛집이라고 줄 서서 먹는대요 다이씨이 최초 이미 착하네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키입니다 여러분 엄청 크다 완전 무슨 대학교 캠퍼스 같아 그게 바로 필라의 제 게임이었어 다처럼 안보이려고 원케인 이건 뭐야? 원케인 아니야? 아니 코치케이에 케인 코치케인 것 같아 코치케이라고 사라지네 뭐하도 사라지 상립자야? 여기 이상한 코치인가봐 우와 저 나무봐 택배 공부 좀 있어 응 택배 공부 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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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들 아니 헌헌거 저거 태블릿까지 들고 저렇게 다니니까 내가 진짜 무슨 안내해 주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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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팅오피스 아파트 볼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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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시켜주는 것 같아 나이키 심바지 나 오늘 팬티만 빼고 다 나이키야 아 오늘 팬티도 차 있는데 나이키새끼 나이키 팬티 사줘? 여긴 어디인가요? 여기는 이제 세레나 뮤직비디오입니다. 아 여기도? 네. 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한 개입니다. 아아. 아까 저기랑.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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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고. 오. 이엔스 오픈. 이엔스 오픈. 이엔스 오픈. 그거랑. 이것도 귀여운데? 근데 이거 컵도 진짜 술만 해. 이엔스 오픈. 세이지는 아니야? 세이지. 세이지 아니야? 아 이쁜데. 이엔스 오픈. 이거 길어. 사야겠어. 괜찮지? 저 이거 사야겠어. 어. 어디서 와? 어디서 와. 머신에서 그냥 우리가 스킬 한 다음에 알아서 한 것 같아. 아 진짜? 어 여기다. 막 혼자서 어떡해? 여긴 누가 어디야. 혼자서.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나도. 우와. 나도 처음 봐. 다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 올려면 되는 거야. 그치야?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 나도 이렇게 슬레이 본 적 있어? 응. 오디오? 두둥. 타이거 우즈. 센터.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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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드라이버. 드라이버. 캡 있잖아. 으응. 으응. 누가 오지. 윤주영 왔어. 오. 이런 거 어떻게 타. 어. 그거 좋겠지. 뭐. 잔디. 잔디. 잔디 밟아주는 게 어떠세요? 네. 어. 이거 똑같이. 숙신하네. 야. 이렇게 진심으로 한다고? 응. 요이 다 해주세요. 요이. 땅.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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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살래. 미끄럼트.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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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것 같아. 아플. 아플 것 같아. 우와. 짱 커. 여기 무슨 레이크라고? 이곳에는 그레이크가 거시기를 탔다고. 거시기를 탔다고. 거시기를 탔다고. 여기. 아플 것 같아. 날씨가 좋아. 흥이.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다. 여기저기의 암막이의 방. 어차피. 그 Avant한 음. 아플 것 같아. 응. 흥이. 아직도 안 Raw Vegas에 대한 대학. 재미있어. 저렴하게 뱅. ions. 수요. 뭐하는거야? 스트레칭 진짜 쉬워 하지 나는 너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허리 조심해 하나 둘 셋 대단하네 그래도 레이디스 대단해 개무갑다 진짜 역대급이야 가보자 간다? 잠깐만 간다? 하나 둘 셋 다리로 허리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봐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봐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봐요 이거 봐요 나 뱃인데 야 지수형이 괜찮지? 어 오 괜찮다 나도 블루라이트 안해서 하감선생님 같은데? 별로야? 아니 나쁘지 않은데? 손이 왜 이렇게 멀 써도 잘 어울리냐 귀여워 오 오 오 우와 여기 카페 같은거네 여기는 저거 찍자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뭐? 현두나는 선수들 중에 최고점수라고? 그렇지 그거를 찍어서 저렇게 새로 메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와 날씨가 이쁘니까 너무 좋다 그니까 날씨 이쁘다 아 빨리 이리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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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산책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응 운동하는 거 어 업힐 이거 깨는 사람 잘해놨습니다. 이번 세 개나. 그러네? 잔디도 있고? 여기 눈썰미템으로 방구석? 또 방구석. 이 정도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행위로. 저희가 제일 높은 세레나. 어디? 세레나. 어? 1, 2등이 다 나이키 건물이네. 일어나고 노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냐? 원래 그러지. 나만이 몰래. 나도 힘들어. 야, 동기들 좀만 가자. 정상에 나와 갑니다. 빠른. 내가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보다 가족들이 더 좋은 거 같아. 놀러 왔을 때라든. 여기 막 뭐로 써있네 또? 베네피스라든. 어 뭐야? 사인인가? 뭐야? 어 뭐야? 근데 이거 안에다 써있어? 철근 안에 써있는데? 여기 옆에 줄. 저 그냥 이거 지은 사람들이 빨리 나와. 우와 처음 봤어? 지은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맑은 눈에 광인인데? 하하하하. 알았어. 찍어줄게. 빨리 풀어봅시다. 빨리 풀어봅시다. 빨리 풀어봅시다. 빨리 풀어봅시다. 어떠셨나요? 아 역시 크네요. 거대합니다. 진짜 캠퍼스 같아. 캠퍼스. 진짜 대학 캠퍼스 같아. 대학 캠퍼스보다 더 훨씬 커. 일할만 날 것 같아.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더 커.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더 커.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더 크지? 뭘. 하하하하. 우와 이거 봐.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통점에 따라 먹은 라면이 더 맛있살로? 이거 좀 더 먹을 수 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하나 여기서 추천 해달라고 맞아? 이제 찍은거에요 벨설리도 맛있어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어디야? 이건 새우 아, 숨이 또 새우 아, 나 편하게 이거는 남자, 여자 게임 해야돼 이건 뭔데? 이거 이렇게 나와서 저걸 맞춰야 돼 아아 저거 맞춰, 맞춰 빨리 해, 번호 이걸 심해하네 끝났어 벌써? 응 너네 드럽게 못하네 네 이거 이겼다 이겼다 너무, 이거 너무 빨리 끝나지 않냐, 근데? 아니, 이거 원래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많이 갈 거잖아 이게 원래 좀, 우리가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잘했다 파워즈 패스 와, 준성이 파워즈 패스 여기가 물주먹이다 물주먹 물주먹 끄지야 끄지야 끄지야돌들아 타ически 끄지앦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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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제대로 쳤다. 제일 제대로 쳤다. 야 키자마자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얘는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나? 우와! 뭐야? 보컬차 바마 이걸 아니 근데 그 위에서 차가 올라갔는데 이거 잡아보야돼 내려오는 게 없는데 저 건물은 무상하게도 좋아 조금 환경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빨리 할 수 있잖아 회사로 회사로